윤균상씨 다시 모시고 세 분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부터 윤균상, 김유정, 송재림씨 순으로 아 일단 네 우리 남자 배우 두 분 하트 만들어주시고 아유 좋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아우 이 두 분의 키차에도 좋네요. 예 아유 감사합니다. 이제 유정씨를 가운데 두고 분위기 너무하기에 합니다.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? 왼쪽부터 네 유정씨를 가운데 두고 삼각구도 삼각로맨스 분위기 좀 풍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 유정씨를 가운데 두고 예 예 뭘 많이 짜오셨군요. 예 아이고 뭐 하시는 거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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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. 네 우리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오른쪽도 네 네 굉장히 독특한 네 독특한 포즈 보여주셨습니다. 예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. 예 네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